솔직히 잘 됐어요 근데 얼음패턴 넘어가서 한명씩 죽어서 그런거에요 요정두님이랑 강무처님 두분 계속 불 놓치거든요? 체크해주세요 티를 안하셔도 돼요 너무 욕심 안불러도 돼요 생존만 무섭게 돌아서 거! 산하점프! 먼저 하고 들어가요 불! 두명 불! 몸에 불 보셔요 자 바로 말해드릴게요 불 불 불 이렇게 자기 캐릭터 잘 보세요 땡겨요 자기 불 잘 봐요 자기 불 불 불 불 불 몸에 불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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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식 끊어주세요 초식 초식 끊어주세요 다시 땡길걸 다시 부르기 이제 불일거에요 불 불 불 두분 불 두분 불 두분 두명 잡아요 두명 잡아요 두명 잡아요 자기 불 둘 점프 죽뒤 두명 잡아서 장놀 당기구요 반박됐나? 하아 너무 극한적 치킨다 오두곤 이게 안좋아 안죽였어 10초씩 1초씩 3초씩 무웅검이에 불 두 두분붙고 다 빠져야되요 네 불 불 아직 안들었어요 빠질 준비 has Moe 예 불 불 조심하시고 예 불 불 불 불! 아 나 차이님이랑 같이 있어야겠다. 차이님은 이 자리 잘한다. 자기 자리 잘 받아봐요. 뒤에 빠져있어요. 완전 뒤에. 둘이서 될 것 같아요. 차이님이랑 둘이서. 이번엔 안전하다. 나갈까? 앞으로, 뒤로. 상단점프 바로. 시프트까지 하면 바로 살아요. 절대 안 맞아요. 어그로 저한테 끌렸거든요. 추운걸님 좀 이따 한 대 때려주세요. 다시 저 때려요. 다시 저 때려. 자기 앞에 원희님 오시면 힐 주세요. 잠깐 나가셔서. 차양분들. 자기 앞으로 오면. 이제 칼 세 번 하고 번개해요.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번개 조심. 앞으로, 뒤로. 점프. 맞았네. 뭐야 나 점프했는데 왜 바로 내려가져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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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누가 두고 왔어. 공민님 힐 줌. 저 바로 뒤에 있어요. 원희님 힐 드래곤. 난 순진님 맨날 이때 많이 죽은 거 봤어. 괜찮아.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. 하고. 이제부터 하나. 하나. 둘. 셋. 바로 안 쏠텐데. 손으로. 헤오리 생긴 다음이에요. 이제 번개 떨어질 거예요. 번개 잘 봐요. 조심하세요 번개. 손 들어. 앞에. 위에. 하나 점프. 오케이. 주세요. 광역 쓸 거예요. 반피 아래. 챙겨주세요. 체력 챙겨요. 광역 쓸 거예요. 헤오리가 나한테 오지. 아니구나. 어른 바뀌었다. 천양 붙어줘요. 원희님. 미소님 붙어줘요. 미소님이. 천양. 미소님 바로 붙어요. 원희님한테. 어우 나한테 온다. 안 돼. 광역 피해요. 광역. 무서워. 범위기. 광역 말고. 야. 자. 불이 너무. 예술로 가난다고. ㅋㅋㅋㅋㅋ 소방대의 원을 잘 해주시길. 으악. 저 앞으로 갈 거예요. 앞으로 갈게요. 아 그래도 이번엔 잘 되고 있어. 잘 되고 있어. 진짜. 광역 한번 더 나와요. 광역. 어우 나 피 없어. 나. 나 죽을 뻔했어. 범위기 빠지세요. 호우. 오케이. 피 좀 채우고. 아우. 쌀불하다. 고개. 고개 돌릴게요. 불 완전. 겉에 잘 붙여야 돼요. 완전 벽에 붙여야 돼요. 너무 많이 붙여 놨구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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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패턴이. 회오리 꺼져? 아. 회오리 아니야 꺼졌어. 예. 불 다까지 꺼져요. 아. 저 포션 먹으면서. 피 관리 한번 때리고. 그냥 한번 더. 어. 나 죽어요. 아. 나도 죽겠다 이거. 아. 나이스. 아. 얘가. 패턴 두 가지 놈아. 끌면서 때리는 거랑. 안 끌고. 바로. 줄나. 빰 때리는 거. 어울리는 것만 얘기해주면. 그래도 좀 버티겠는데. 아. 어울리는 거. 그게 저희가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. 방금 전에. 다시 불. 몸에 불 붙는 거. 조심하세요. 몸에 불 붙을 거예요. 첫 번째. 얼리는 거. 자기 불. 자기 불. 자기 불. 자기 불. 자기 불. 자기 불. 둘. 자기 불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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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연속이 됨. 아. 나 이거 맞나? 땡겨 땡겨. 아쉬. 아파 아파. 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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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불 봐요 자기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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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젠장 안간대 소식끊아줘요 나이스 필살기 쓰는데 불이 붙었어 와 그래도 템이 오르니까 확실히 쉽네 두 분 안돌리고 아 우원님 고생하셨어요 아니 진짜 얼음 얼리는 것만 알려주면은 그렇게 안어렵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도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는 제일 고생하는 거니까 제가 또 템 먹으러 갈게요 왜 저번처럼 내가 금강 먹으면 또 안되니까 아 금강 제발 한 개만 먹자 한 개만 먹으면 된다 어 금강 나도 돌려보고 싶다